이런 경우에 이거는 보면 클래스 여러분들 혹시 클래스 잘 모르겠으면 오늘 확실하게 배우세요 클래스는 이렇게 많긴다 그랬어요 클래스하고 이름을 쓰고 괄호 열고 답고 하면 이만큼 클래스가 되는거죠 클래스 클래스에는 변수가 있을 수 있고 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변수가 어딨나요 변수가 없죠 변수가 없어요 여기는 아 여기까지는 퍼블릭으로 함수 하나 함수인지 변수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해줘요 함수인지 변수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가로가 있으면 함수에요 가로가 있잖아요 함수가 있고 또 콤플렉스라는 함수가 있고 또 콤플렉스라는 함수가 있고 지금 하나 둘 셋 다섯 개의 함수만 있죠 함수가 있고 함수는 전부 퍼블릭 안에 들어가 있어요 퍼블릭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함수를 통해서 클래스를 만질 수가 있다 그 밑에 마지막 함수가 set 이미지에요 그럼 함수가 여섯 개가 있는거죠 그쵸 함수가 여섯 개 보세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해서 여섯 개에요 함수가 여섯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변수를 보니까 변수는 가로가 없는거니까 우리 보면 리얼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리얼이라는 변수가 있고 이미지라는 변수가 있어요 리얼이라는 변수가 있고 이미지라는 변수가 있어요 나머지 여섯 개는 다 함수에요 근데 함수 중에서 이 함수 중에서 독특한 함수가 있고 있어요 어떤 함수에요 독특한 함수는 리턴 값이 없어요 여기 보면 함수 중에 함수 중에 요 맨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두 개의 함수는 함수는 리턴 값이 있어야 돼 리턴 값이 없으면 보이드라고 써줘야지 된다고 했어 근데 이 함수는 보이드도 없이 아예 리턴 값이 없어요 그리고 함수의 이름이 클래스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걸 뭐라 그런가 이런 함수를 뭐라 그런가 뭐라 그래 뭐라 그래 동규 뭐라 그래 무슨 함수 상호 무슨 함수라 그래 함수가 리턴 값이 없고 클래스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런 함수를 뭐라 그래 생성자 함수 생성자 함수 생성자 함수 생성자 함수 생성자 함수는 그런 독특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 클래스와 이름이 똑같고 리턴 값이 없어 생성자 함수 생성자 함수는 말 그대로 독특하게도 우리가 함수는 호출해서 쓰잖아요 얘는 호출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실행이 언제 실행이 될까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실행된다 그래서 생성자 함수라고 한다 알겠어 여태까지 몰랐어도 지금 알아두면 돼요 클래스 안에는 클래스 안에는 변수가 있고 함수가 있다 우리가 변수를 멤버비 클래스 안에 소속되어 있는 변수니까 우리가 멤버 변수라고 하죠 멤버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멤버 함수가 있다 이렇게 밖에 없어요 멤버 변수랑 멤버 함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멤버 변수는 우리가 캡슐화를 시키기 위해서 멤버 변수는 전부 프라이빗으로 선언한다 그랬어요 프라이빗 얘는 퍼블릭이잖아요 뒷페이지에 보면 프라이빗으로 되어있잖아요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선언한다 그랬어요 근데 함수는 전부 멤버 함수는 멤버 함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메소드라고 한다고 그랬어 메소드라고 메소드라고 하는데 이 메소드를 퍼블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퍼블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퍼블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오세요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가 있는데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쓴다 멤버 함수는 퍼블릭으로 쓴다 그런데 이 멤버 함수 중에 독특한 녀석이 있다 이게 생성자가 생성자 함수와 소멸자 함수가 있어 소멸자 함수가 있어 소멸자 함수 컴플렉스라고 클래스하고 이름이 똑같고 리턴값이 없는 함수를 생성자라고 그랬어 생성자가 두개가 있나 이름이 똑같은 컴플렉스라는 함수야 그러니까 뭐야 생성자 함수가 중복되어 있는거죠 두개 두개가 중복되어 있는데 저걸 구분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기는 매개변수가 없다 여기는 매개변수 두개가 있다 그걸 가지고 두 함수를 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생성자 소멸자는 여기는 없는데 만약에 소멸자와 있다면 소멸자는 여기에는 얘랑 비슷하게 클래스하고 이름은 똑같은데 앞에 이 물결표시가 있다 이렇게 생겼다 어쩌고저쩌고 여기에는 클래스와 이름은 똑같은데 리턴값이 없고 앞에 물결표시가 있네 그럼 얘는 소멸자다 소멸자 함수는 언제 부출되나 언제 부출되나 언제 부출되나 객체가 소멸할 때 객체가 더이상 사용되지 않을 때 소멸자 함수가 실행이 된다 그렇게 했어요 자 이게 이게 이제 우리 클래스에서 배운 것들 중 정리하면 그렇게 돼요 다 변수가 있고 함수가 있다 함수 중에 생성자와 소멸자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함수들이 getter getter 함수와 setter 함수라고 합니다 getter는 뭐야 가져오는 자 뭘 가져와 영수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자 그래서 보통 get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getreal 이런식으로 써요 real 파트의 값을 가져오는 자 getreal 그 다음에 get imaginary 값을 가져오는 자 함수 그래서 getter라고 하구요 setter는 set 시켜주는 자 값을 설정해두는 자 그래서 set real set imaginary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변수 하나당 보통의 경우에 변수 하나당 getter 하나와 setter 하나를 가져요 그래야 그 값을 내가 마음대로 가져오거나 세팅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행성자 소멸자 vector set 또 특별한 일을 하는 함수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내 마음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클래스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한 10개 정도만 만들어 보면 클래스 쓰는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아 클래스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쓸 수 있어요 클래스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한게 아니라 모든거에요 10불 프레스의 모든거가 클래스인데 그거를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보면 이렇게 쓴다 내가 그 클래스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나 컴플렉스라는 클래스의 객체 c1이라는 걸 만들었어 근데 c1에는 아무 값을 가지고 만들지 않아 그냥 c1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c1은 생성될 때 어떤 생성자가 실행된다 매개변수 없는 생성자가 실행된다 그러니까 0,0이 되는거에요 0,0으로 세팅을 한다고 그 다음에 얘는 c2라는 걸 객체를 만들면서 이 생성자 함수 뒤에 매개변수 두 개를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 콤플렉스 2,3이라는 두개의 값을 나눈 생성자가 실행이 돼서 리얼파트는 이 이메지널 파트는 3이 되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c1이라는 객체는 0,0 이렇게 만들어진거고 c2는 2,3이라는 객체가 만들었습니다 이쪽이 리얼파트 이쪽이 이메지널 파트 그래서 만약에 리얼과 이메지널이 프라이빗이 아니고 퍼블릭이었다면 내가 c1.real 이렇게 쓸 수 있을거에요 c1의 객체의 멤버인 리얼파트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얘는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없다 어떻게 써야돼? c1.getreal이라는 퍼블릭 함수를 통해서 가져가야된다 이렇게 얘가 getter 함수를 사용하는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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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 c3을 complex c3을 만드는데 아예 4개 변수 2,3을 여기에다가 써줄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얘는 0,0이 된다고 이 밑에 2개는 2,3이 되는 그런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알겠지? 사실은 이것만 알면 돼요 내가 설명한 이것까지만 알면 클래스 사용하는게 큰 문제가 없어 그때 문제들이 클래스를 사용하면서 사용되는 문법들이 복잡한게 너무 많은데 그것들에 빠지다보면 정작 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쓰기만 하면 되는데 문법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자리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클래스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알아라 지금 내가 한 10분 설명했잖아요 거기까지만 알면 된다 그렇게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내가 사실은 교과서 교과서에 우리 교과서가 굉장히 자세하게 써있는 교과서가 아닌 굉장히 간단한 교과서야 그러니까 간단한 교과서인데 책 한 권에 두 개의 언어를 써놨으니까 더 간단하게 찍지 굉장히 간단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몰라도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알면 좋지 당연히 굳이 몰라도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몰라 몰라도 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자주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 이해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를 보면 여기를 보면 아까랑 다른 게 아까랑 다른 게 이 콤플렉스라는 생성자 함수 그리고 아까랑 똑같은 클래스인데 아까 콤플렉스라는 생성자 함수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치?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매개변수가 없는 콤플렉스 하나는 매개변수 두 개가 있는 콤플렉스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두 개를 하나로 합칠 수도 있겠네 왜? 함수 중복이 가능하니까 함수 중복으로 double real은 0 double imaginary는 0 이렇게 써주면 이게 0이라고 썼기 때문에 얘가 디폴트 값이 된다 디폴트 값이 돼 디폴트 값이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c1이라는 객책을 만들 때 디폴트 값으로 세팅이 됩니다 값이 없으니까 값이 있으면 이게 2가 되고 이게 3이 돼서 2하고 3으로 세팅이 되는데 값이 없을 때는 equal 0 디폴트로 0이 된다 이 디폴트 매개변수죠 c++에 있는 디폴트 매개변수 여기입니다 디폴트 그것만 다른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앞에 거랑 다른 게 얘는 디폴트 매개변수를 쓰면 equal 0이라고 써줘서 이 값이 없으면 0으로 세팅을 한다 그것만 다른 거예요 나머지는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적 매개변수라는 게 있는데 정적 멤버 정적 멤버 정적 멤버 정적 멤버 정적 멤버는 객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다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다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다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다 스태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기 쭉 보세요 여기 스태틱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믹스컬러라는 함수는 믹스컬러라는 함수는 믹스컬러라는 함수는 얘는 보세요 얘는 생성자 함수는 여기 있어요 칼라라는 클래스에 생성자 함수 4개 변수 없는 생성자 함수 얘는 4개 변수가 3개 있는 생성자 함수 두 가지를 썼고 그치 저기 생성자 함수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편히 여기 생성자 함수 어떻게 알아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응 무엇이야 응 태어나서부터 알고 있었어 뉴턴 값이 없고 클래스의 이름과 같은 함수 그치 그게 생성자 함수 클래스 여기는 클래스 이름이 뭐예요 클래스 칼라잖아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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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스 이 칼라라는 것은 가로를 쳤으니까 함수죠 함수지 믿던 값이 없잖아 클래스하고 이름이 같잖아 그러니까 생성자 함수다 알겠어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생성자 함수를 썼고 여기도 Getter Setter가 있는데 Setter는 없고 Getter만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RGB값을 그리고 Color의 멤버인 RGB값을 Setting해 주는 함수는 없고 가져오는 함수만 있다 그치 Get만 있으니까 Get만 있으니까 Getter만 있고 Setter는 없어 Setter가 없는 대신에 MixColor라는 그냥 멤버 함수가 하나 있어 얘는 Getter도 아니고 Setter도 아니고 일반 함수야 일반 멤버 함수인데 일반 멤버 함수인데 어떤 짓을 하냐면 칼라 두 개의 칼라를 섞어서 R 값을 2분의 1 G 값을 2분의 1 그 다음에 B 값을 RGB 값을 각각 더해서 2분의 1로 나눴으니까 평균 값으로 세팅해 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A와 B 색깔을 섞어 준다 라는 의미로 MixColor 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얘는 Color를 Return해 줘 Color가 이 클래스잖아 그러니까 Color를 Return한다는 얘기는 Color 객체를 Return한다 이런 Color 객체를 만들어서 Return한다 그래서 Return 형은 Color 했으니까 어떻게 돼? Color 했으니까 생성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이런 방법이든 이런 방법이든 이런 방법이든 생성이 될 거 아니냐 그렇지? Color 했으니까 Color 라는 객체가 생성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값이 하나 둘 세 개의 값을 가져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생긴 거야? 이 방법으로 생성이 되겠지 이 방법으로 생성이 되는데 R, G, B 값이 A, B, R 값의 반 절반으로 섞어 준 색깔이란다 그래서 MixColor 라고 이런 함수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얘를 Static이라는 말이 앞에 붙었어 MixColor 라는 함수가 있어서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어서 좋아 좋은데 제가 Static이라는 말이 붙었어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얘는 객체에 소속이 아니고 클래스에 소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때 어떻게 써야 돼? Color 클래스에 콜론, 콜론 MixColor 라는 함수 이렇게 써야 된다 Static이 없었다면 어떻게 쓸 수 있었다? Static이 없었다면 어떻게 쓸 수 있었다? A. 객체에 MixColor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A라는 객체의 MixColor 한 값을 가져와서 초기화 시켜주는 그런 객체가 될 텐데 생각을 해보면 MixColor 라는 게 두 색깔을 섞어서 새로운 컬러를 만드는 거니까 그게 무슨 그 색깔이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Color 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Color 라는 클래스에 있는 색깔 적응한 함수로 Red와 Blue를 섞어서 Purple 이라는 걸 만들었다 자 저럴 때 쓰는 게 Static 점점 멤버 의제는 객체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객체로 객체로 예를 들면 Red.MixColors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Color 라는 클래스에 콜론 콜론 한 다음에 암수 이름을 쓴다 Static 점점 암수 알겠죠? 요거는 조금 보급스러운 내용이죠 저렇게 부술 수 있구나 저렇게 부술 수 있어 저렇게 부술 수 있어 요거 좋은 예야 요거 좋은 예야 요거 좋은 예야 알겠죠? 근데 멤버 함수만 함수만 Static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변수도 Static 쓸 수 있다 변수잖아요 idCounter 라는 인트 정수형 변수 그러니까 얘도 Static 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Color가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생성이 되든 이렇게 생성이 되든 Color가 생성이 되면서 idCounter는 하나 증가 된다 idCounter idCounter 하나 증가 됩니다 그러면 idCounter는 idCounter는 class 안에 정리가 되어 있고 여기서 플러스가 되든 여기서 플러스가 되든 하여간 그 객체가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id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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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증가가 돼 하나씩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멤버 변수로 id가 있는데 그 id값이 idCounter 값을 가진다 예를들면 첫 번째 생성된 Color 0 두 번째 생성된 Color 1 세 번째 Color 2 이런 식으로 5 2 2 4 0 0 0 0 0 그니까 저 아이디 번호를 갖게, 내가 생성되는 순서로 객체에 번호를 매기고 싶어, 그럴 때는 스태틱 멤버를 사용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거 한번 짜볼까요? 너무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짜봅시다.